안녕! 전납강좌야! 오늘 만난 부분은 바로 벨베드 퍼스트 슈퍼 킹! 신제품 베어리언트 루 슈퍼 엄청 많이 많이 파는 것이야 여기 다양한 것들이 잔뜩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찾는 베어리언트 루 슈퍼가 엄청 많아! 27,900원! 몇십 개 하나 있어? 한 10개가 넘을 것 같아 여긴 도대체 어딜까? 바로바로 10개가 넘는 베어리언트 루 슈퍼 여긴 도대체 어딜까? 바로바로 이마트 축전점이야 필요한 사람을 이용해서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요! 바이바이 바이바이! 바이바이! 오라아이! 으쌓고